죄송합니다. 앞에 행사가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가 8, 9시에는 공연이 모두 마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 곡 타이틀고 한 곡만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앞전에 행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번에 모실 가수분은요. 일현동인 나은 가수입니다. 강남구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지금 신곡 준비 중인데요. 이번에 여러분께 신곡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들려드릴 곡목이 있습니다. 잃어버린 30년을 여러분께 들려드린답니다. 힘차게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런 놈이 살고 있습니다. 마음이 다 새롭습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무나다 그리웠던 30년 세월을 언제 안고 없는 욕스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안정 다루는 게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 어디 계시니까 어머님 아버님 어디 계시니까 어머님 불러봅니다 잘생긴 해 에덴 sale 본 nor는 나이 엄혜 약 10월 오늘 날이 보면 제 karga 이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양이는 이 시세를 서러웠다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안져나무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눈물이게 불러봅니다 고맙습니다. 정말 아쉽습니다. 다음에 또 시간이 더 많이 어려울 때는 앵컬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